안녕하세요. 리털시교육채널 언어의 좋은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벌써 1월 말입니다. 이제 곧 2월이고요. 자 다들 어떻게 새해 계획들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뭐 산술적으로 따지면 1년 계획 전체 중 12분의 1, 약 8.3%는 완성이 되었어야 할 텐데요. 원하시는 만큼 성취가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겨우 한 달 지났습니다. 혹시나 이번 한 달을 망친 분들도 또는 계획이 조금 틀어진 분들도 아직 되잡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진정한 새해는 구정 설날부터죠. 자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2월 1일 저녁 10시에 우리 뇌과학공부법대학 Q&A 라이브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우리 뇌과학공부법대학과 관련해서 입학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워크북 교재는 어떤 건지, 강의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지금이라도 입학할 수 있는지 등등등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이미 참조 영상이 있긴 합니다. 뭐 샘플 영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영상 본문글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뇌과학공부법대학 라이브 강연 참고 영상 이렇게 링크가 있을 겁니다. 우리 뇌과학공부법대학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선 이 영상만 보셔도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직접 소통하며 궁금한 걸 직접 물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번 주 2월 1일 목요일 저녁 10시에 시작되는 우리 뇌과학공부법대학 Q&A 정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그 어떤 설명회보다도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일부 전자책 혜택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는 완전 100% 공개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본문 속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Q&A 정기 라이브 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난 신청서를 쓰기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강연 당일인 2월 1일 목요일 강의 시작 10분 전 저녁 9시 50분에 여기 언어의 좋은 채널 안에 있는 커뮤니티라는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강의실 링크와 강의실 비번을 공개해 놓을 예정이니 그걸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물론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신 분들에겐 저희가 직접 강의실 초대 링크를 카톡 개인 메시지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현재 우리 뇌과학 공부법 대학에 입학하신 우리 대학 수강생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이 강연이 설명회이긴 해도 Q&A 라이브인 만큼 여러분들이 뇌과학이라든가 공부법 자기개발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경우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양한 클리닉 다양한 처방전까지 제공해 드릴 테니 편하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현재 우리 뇌과학 공부법 대학에 입학하신 우리 수강생 분들 모두에겐 이번 강연의 강의실 링크와 비번이 담긴 초대장이 여러분들의 개인 카톡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메시지에 담긴 안내사항에 맞춰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한 달 지났을 뿐이에요. 올해 우리 뇌과학 공부법 대학의 취지인 뇌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천재적인 두뇌 설계하기 프로젝트는 남은 11개월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제발 비관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천재의 뇌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뭘 읽어야 좋을지 읽은 걸 어떻게 소화해야 좋을지 그 목표의식과 방법을 모르고 양질의 피드백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지난 한 달을 낭비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이번 우리 뇌과학 Q&A 라이브 설명회에서 바로 이 두뇌 최적화 원리로 다시 한번 동기부여하시고 마인드셋을 새로 고침하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 천재적인 뇌로 재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처음으로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첫날 2월 1일 목요일 저녁 10시에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